근데 오늘 그 싱크풀의 셀트앤돌핀님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 상황 관련 발표시에 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발표하지 못했냐 국산 치료제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통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백신 효과로 인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 감소가 감소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어제 오후 및 오늘 오전 최종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첫번째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국산 치료제로 발표한 경우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무슨 주가 조작이고 문제가 되느냐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사명을 발표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개발한 것도 아닌데 국산 치료제라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알꼴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내 회사가 힘들게 개발한 치료제를 사실대로 발표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정부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발한 약품이나 장비나 모든 개발품은 국산 해연품, 국산 개발 장비 등으로 발표할 것이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공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질병청에서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작년에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셀트리온이라는 사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셀트리온이라는 사명을 발표하는 것은 주가 부양 등 특정 회사의 주가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며 이곳저곳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와 힘들었던 적이 있다. 이후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와 힘들었던 적이 있다. 여러분 이곳저곳이 어딜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답변입니까? 이게 그러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금 주가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입니까? 상식적으로 당뇌들은 코로나19가 퍼지지 않고 걸린 환자들은 치료하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참 피곤한 중앙방역대책본부입니다. 두번째, 백신 효과로 인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었다는 발표 관련 앞뒤 문맥상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백신 효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백신도 못 맞고 있는데 무슨 백신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감소가 됩니까? 셀트리온 치료제로 1500명 넘게 치료를 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한 60% 이상 줄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참 이렇게 답변을 하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뭐 위에서 지시를 받았겠지 그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셀트리온 주주로서는 엄청 답답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썸네일 제목에서 썼지만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평선이 매집이 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ESG 관련돼서 뜬금없이 새벽 5시에 악의적인 기사를 배포하고 그날 완전히 차트를 무너뜨리면서 5천원 이상 하락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어제 우파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하는 자기 본인 방송에서 바이오게이트 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넣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서정진 회장이 퇴임했다. 한발 물러섰다. 제1의 부자가 됐다. 우리나라. 그게 주 논리였어요. 국정원 출신한테 168억의 연봉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 168억이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스탁옵션 3만원짜리를 19만 5천 5백원에 9만 9천 5백주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몇 년을 걸쳐 뒤에. 그죠?